따라따란 딴딴 하핳 아 창세기전 창세기전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전이 좀 더 잘 만든 게임이라 생각해요 손놀이 게임들보다는 자 어쨌든 마돌의 보물을 얻어왔기 때문에 이 보물을 올라가서 마돌이란 녀석한테 갖다주면 보상을 주는데요 이 게임은 선택지에 따라서 플레이와 선택지를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보상이라던가 스토리가 달라지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물 이거 혹시 당신이 찾는거 아니오 아니 내 보물이잖아 고맙소 뭐요 가지 않고 여기 서서 응 설마 대가를 바라는거요 자 여기서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는 선택지가 그런걸 바라고 한일이 아니오를 고릅니다 2번 하하 뭘 그러시겠다면야 는 안되고 2번을 고릅니다 응 진심이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것이 당연한일 아닌가요 만약 돈을 원했다면 그냥 팔았지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구려 이 청겔도 얻었다 아 이런건 그 마음 계속 간직하기바라오 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아이템을 받았구요 아이템을 돈을 받았구요 이 보상 가지고 아 회복도 한번 하자 자 이 수행 전도사가 또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치료 한번 해주고 수염이 왜 검정 그러게 예 어스토도 한번 조만간 다시 할거에요 밀린것쯤 해놓고 이제 돌아와서 요 얘기를 걸어주면은 이 사람한테 얘기를 걸면은 당신들은 바로 에이 아니잖아 뭐요 뭐하는 사람들이요 응 그래 그럼 도구점 주인에게 가보시구려 뭐 심부름해줄 사람을 찾는거 같던데 자 심부름해줄 사람을 찾는다 라고 하니까 왔습니다 하하하 어서오세요 손님 뭘 도와드릴까요 모험가를 찾는다길래 우린 물건을 사러온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일로 당신이 모험가를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왼쪽에 시선강탈 아 그 일이요 내가 직접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한번 맡겨보시죠 하하 그러고보니 당신들은 마돌림의 보물을 찾아주셨다는 그 사람들이로군요 휴하 그렇다면야 뭐 별리는 아니고 데이블앤블에 살고 계시는 스테이님께 물건을 전해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데 저희한테 맡기십시오라고 이렇게 최대한 퀘스트는 많이 받는게 좋습니다 보자 그리고 부부싸움 퀘스트는 굳이 안하고 나중에 할라 그랬는데 말 나온기면 지금 하겠습니다 이 애기한테 말 걸면은 우리 아빠엄마나 항상 싸워요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이제 집에 있기도 싫어요 정말 혼자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저 얘기를 들은 다음에 쭉 내려오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애기 집이거든요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꼬마 애한테 가서 말을 걸으면은 아저씨들이 너희 집에 가봤더니 사태가 심각하더라 서로 등을 돌리고 있던데 아직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 했더니 아빠 엄마 생일이 그냥 넘어와서 그래요 흠흠 원인이 거기 있었군 이 원인을 들은 다음에 다시 가서 에 말꼴이죠 아버지 쪽에다 말을 걸면은 이봐요 아내 생일을 그냥 넘어와도 집안이 평온할 줄 알았소 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오 그나저나 왜 그랬소 접 여편의 생일을 알고 있었소 하지만 요즘 요즘 내가 주머니 사정이 딸리니 어쩔 수가 있나 흠 그런 사연이 있었군 여자들은 돈만 밝히는 줄 알아봐? 그런 것을 꼭 돈으로만 해결해야 들지 말아요 여자는 작은 성이라서 쉽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모르세요? 아 알았어 생각해보지 라고 하는데 방금 그 대사 이벤트는 파티에 여캐가 있어야만 뜨는 대사 이벤트예요 여캐가 없으면은 주인공이 알아서 어 조언을 해주는데 여캐가 있으면 저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딸을 봐서라도 조금 참으시는 게 어때요? 딸이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난 저희를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아버지 쪽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마을을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요렇게 풀려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남편 정말 고맙소 당신들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느꼈소 차라도 한잔 대접하고 싶지만 요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호호 어서오세요 저희 남편이 얼마나 낭만적인지 낭만적인지 모르실 거예요 남편이 저번에 생일 못 챙겨줬다고 하면서 연애할 때 불러줬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누가 뭐래도 우리 남편이 최고라니까요 라고 합니다 어?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다 아저씨들 덕분이에요 보답해드리고 싶지만 조만의 사정이 안 좋아서 하하 괜찮아 너희 집이 화목해졌으면 너희 집이 화목해졌으면 그것을 좋게 그럼 이만 우리 등 가볼게 네 아저씨들 네 아저씨들 좋은 여행 되세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돈으로 보상은 안주는데 경험치 보상은 또 주기 때문에 저게 또 좋아요 따란 따란 딴딴 자 어스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음 좀 이 대사 이벤트 끊길 때쯤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도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집안이죠 이제는 이렇게 무기같은게 좀 생겼기 때문에 잡을만 해졌어요 이런 길가는 늑대 정도는 잡을 수가 있어졌습니다 그래도 많이 많네요 따라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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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킬 웹홈 포션 전 좋은 아이템이에요 저거 초반에 좋은 아이템 경험치는 막 50 100 요 따위로 밖에 안주고 여기 와보면 이게 막 뭐가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저게 머리가 끼인거에요 땅에 땅에 머리가 끼여가지고 안빠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건데 처음엔 저거 뭐 저 엉덩이인줄 알았어요 처음엔 어렸을 때 한번 말을 걸면은 어라? 이게 뭐지? 으악 뭐 뭐야 사람인가?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거야? 뭐 임마 그거 알아서 뭐해 잔소리 말고 꺼내기나 해 그래? 그럼 계속해 계속 그렇게 머리 박고 두저지하고 놀고 있어봐라 아 저는 패스맨이라고 합니다 차원의 공간을 지나던 중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머리가 급속도로 팽창하여 이렇게 몸만 빠져나오고 머리가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다크사이드 스토리를 불법 복제한거 같은데 아무튼 아량을 베푸신다면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다크사이드? 그건 공개게임 아니야? 으악 맞아 컴퓨터 사면 깔려있던데 뭐 미쳤다고 그런 게임 돈 주고 사? 으악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걸 그래픽도 괜찮았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스토리는 정말 굉장했어 그 충격의 엔딩에서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오더군 탄조러워지기 쉬운 액션 게임에 어드벤처와 롤의 요소를 적절히 섞어놓은 참실한 기획력이 돋보였고 정말 국산 게임에 한 획을 그은 작품이 아닐까 생각돼 난 벌써부터 속편이 기대되는데? 라고 하는데 자 실제로 이 게임 회사에 다크사이즈 스토리 말고 그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곡산 게임에 한 획을 그은 게임이 맞습니다 이 미안해 이렇게 해서라도 툭 이 편에선 주연을 하고 싶었어 으헝 으흑 이해한다 나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눈치에 아첨까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으 어헝 미안해 에이 더러운 놈들 저런 놈은 혼 좀 놔봐야 돼 그냥 가자 멈춰 나 살려주는 자는 어스토트 주연이다 우웃 아 잠깐 응? 근데 지금 이거 정품 맞냐? 당연하지 큰 맘 먹고 산 패키지의 로망이야 패키지의 로망 뭐 뭐야 내 머리가 손이 머리 위로 잡힌다 우와 어머님 아버님 기뻐하세요 집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대문 안 부셔도 해요 최초하긴 응? 아무리 패키지의 로망이라도 해요 포 같은 상한 하고 싶지도 않아 뭐 뭐지? 맞아 이 게임은 버그의 로망이라고 아 맞다 세이브 안 했다 우와 이렇게 머리가 다시 커집니다 이렇게 된 이상 할 수 없다 서 설마 그래 패키지의 로망이라도 암호는 붙는다 자 CD 케이스에 있는 내 얼굴 살펴봐 혹시 CD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 그래? 세상 많이 좋아졌군 좋아 패키지 장도 망가진 마당에 뭐가 두려우랴 혹살 했던 말던 그냥 넘어가지 음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나 보은 자 날 따라와 강을 건너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 아까 버그의 로망이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이 게임이 버그가 완전 심해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자주 튕기기 때문에 한 요렇게 5분에 한 번씩은 세이브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많이 튕겨요 이 게임 일단 돌아와서 퀘스트용 아이템을 하나 사야되는데 안 샀거든요 여기 여행끼리 바쁘다고 해도 우선 좀 먹어야 하지 않겠소 자 뭘 드시겠소 라고 하는데 요기나 하고 싶은데를 해서 아이템을 고릅니다 자 고락주 이게 퀘스트용 아이템이라서 요거 하나 있어야 돼요 따란 따란 딴딴 다크사이드 스토리라고 하는 게임도 되게 좋은 게임이었는데 굉장한 수작이다라고 하는 평가인데 어스토가 더 한 획을 그은 작품이지 자 기분이다 내가 공짜로 강을 건너게 해주지 어때 지금 강을 건널까 좋아 건너겠어 자 그럼 출발하자고 됐지 그럼 난 갈게 다음에 또 봐 으 나중에 또 보자고 라고 요렇게 다른 대륙으로 건너왔는데요 이 대륙에서는 몬스터들의 세기가 좀 많이 세요 일단 이 마을 레이벌 마을이라고 하죠 여기서 퀘스트를 몇 개 해놓고 가겠습니다 쭉 올라가서 되게 큰 마을이에요 이 마을의 2층 관청 관청 2층 제일 큰 집으로 와서 2층 올라오면은 여기 맨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한테 말을 걸으면은 아 이런 음 대체 몇 마리였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습니까 음 아 난 여러가지 통계자료로 정리하고 있어 그런데 자리건드 마을에 조류 조사 문서 없어져서 걱정이요 며칠 뒤에 감사가 나오는데 대충 알긴 하는데 몇 마리인지 확실히 모르겠단 말이야 혹시 당신들 알고 있어 여기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모르겠는데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해야죠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돼요 알고 있다고 새들을 좋아하나 보곤 그래 그럼 대체 몇 마리요 자 정답은 8마리입니다 2번이에요 나중에 뭐 일일이 세봐도 되는데 세기 귀찮으니까 아 맞아요 이거 초기 파는 버그가 너무 심해가지고 엔딩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어쨌든 요런 것들을 퀘스트를 해가면서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퀘스트를 하면은 경험치를 줍니다 퀘스트를 하면은 돈을 주기도 하는데 경험치도 주기 때문에 요런 식의 퀘스트들은 다 해야 되고 웬만하면 이 게임에 있는 모든 퀘스트들을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여기서 아이템 구입 퀘템 자 정이 필요합니다 이거 500원짜리 이것도 퀘템이에요 요거 하나 챙기고 갑니다 네 신승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패러디 캐릭터 매번 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킹오파의 이오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아오리란 모습을 있습니다 어제 큐놈과의 대결에서 내가 완벽하게 이겼다 승리 후에 백주는 더욱 더 맛이 있군 라고 아오리가 있어요 아오리 웃는 모습이 통쾌하죠 에 멜달 넷째주 월화는 포가츠사가에요 따란다란단 자 여기서는 뭐 살 것도 샀고 할 것도 했으니까 다른 마을으로 갑니다 요번 포사하는 쓰레기 파티 컨셉입니다 미샤라 프리스크 쌉둥이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여기는 일렉리스트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 마을은 왜 왔느냐 이 마을도 패러디 캐릭터가 하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려 왔습니다 바로 여기 여기 보시면은 쿄가 있습니다 쿄 킹오파의 구산하기 쿄가 있습니다만 이 게임에서는 이름이 큐입니다 큐 큐 아오리 요런 식으로 아오리와의 어제 대결했어 난 지고 말았어 나도 폭주를 해야만 하는 걸까 라고 요렇게 패러디 캐릭터 두 명이 있어요 알렉리스트 예 일렉이라고 했나 내가 알렉 요기 알렉리스트 자 아무튼 요렇게 두 명이 있는데 이건 둘째치고 지금 퀘스트를 하러 당겨야 돼요 원래는 여길 올 때 어 잔몹주를 잡아서 노가달 좀 하다가 레벨 올린 다음에 여길 와가지고 이 대륙에 와서 또 어 잔몹을 잡아가면서 퀘스트를 진행하고 막 그러는게 정석인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퀘스트만 잘 알면은 금방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어 제작자가 의도한 대로 게임을 안해도 스피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어스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스토는 다른 플랫폼으로 되게 이식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 새 플랫폼으로 이식될 때마다 리메이크가 살짝 되면서 약간 리마스터긴 한데 자 그리고 여기는 자 그리고 여기는 레이벌 마을 어 다른 플랫폼으로 이식이 될 때마다 새로운 기능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리고 밸런스가 맞춰지고 난이도가 좀 더 내려가고 노가다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어스토 같은 경우는 PSP판이 제일 할만하고 빨라요 어스토을 하시려면 PSP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는 디텍트 아 자꾸 실패하네 다시 또 안되네 주문서는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자 거울이 지금은 아깝기 때문에 로드를 하는데 겁나 안되네 다시 또 안되고 이 디텍트의 거울이 불발이 너무 많아 어 됐다 자 여기서 나온 상자의 아이템은 스팅이란 아이템이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쓰리 캐릭터는 없는데 그냥 어 쓸만하니까 얻었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아이템은 뭐 여기서는 홀리앤머 뭐 이런거 얻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보호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좋아요 아니면 윈드보호 플러스 2 그런 아이템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본인 취향 차이긴 한데 아무거나 본인이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노가다 해가지고 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윈드보호 3이나 아니 윈드보호 2나 아니면은 그 보호 3가 조금 탐이 나기 때문에 노가다 살짝만 해가지고 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스 3 이런거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아이템만 어 보호 1 이런거 말고 보호 3 메이스 1 메이스 3 이런것들이 나오는데 홀리앤머도 또 이제 값이 어느정도 나오고 해가지고 팔아치울 때 좋고 홀리스워드 이렇게 원래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은 항상 안나오는 법이죠 홀리스워드 요런식으로 노가다를 굳이 요렇게 빡세게 안해도 돼요 근데 이 게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공략을 보면서 하면은 요런식으로 안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쓰레기 파티를 할거라서 어 템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요런식으로 노가다를 살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안나온다 너무 안나온다 자 보호 3 또는 홀 윈드보호 플러스 2 요렇게 두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만 나온대요 하나만 홀리스워드 보호 1 윈드보호 1 보호 2 아 교묘하게 3이랑 2가 안나와 메이스 1 또 높은 아이템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이라고 확률이 낮은건 아니거든요 똑같거든요 근데 그냥 운빨이에요 이건 확률은 같습니다 와 너무 안나오는데 그냥 윈드보호 1만 나와도 낄까 보호 1 윈드보호 1 이거 그냥 갈까 한 5번만 더 해보자 안되면 그냥 윈드보호라도 하고 가야겠다 메이스 2 메이스 3 어 나왔다 아 드럽게 안나오네 자 보호 3을 얻었습니다 저게 제가 원한 아이템이에요 어쨌든 자리건드라고 하는 마을에 왔는데 이 마을이 제일 큰 마을이에요 그래서 퀘스트도 많고 숨어있는 아이템도 저렇게 나무 뒤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숨어있는 아이템이 여기 이렇게 나가서 여기 비밀길이요 이쪽 컴퍼시트 롱보호 이거는 뭐 갖다 팔수도 있고 다른 데는 다 막혀있습니다 이렇게 다 막혀있고 딱 여기랑 내려가다가 여기만 뚫려있어요 이렇게 비밀길이 있고 그리고 또 일단은 이 마을을 돌려 돌아보기 전에 퀘스트를 하나 받고 돌아볼 건데 이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으면 아이 엄마가 당신들 잘 오셨어요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와야 하는데 우리 애 좀 봐주시겠어요? 딱 3분만 봐주세요 사연은 넉넉히 들이죠 그러죠 뭐 할 일도 없는데 라고 이렇게 3분간 애를 봐주는 퀘스트를 받았거든요 지금 26분 45초를 지나고 있다고 딱 나오잖아요 저게 3분이 지나가기 전에 와야돼요 나가서 안봐주고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3분 될 때쯤에 와서 봐주는 척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차관리인 으흑 풍차를 돌려야 하는데 어제 풍차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소이다 으흑 의사말로 한 일주일동안 누워이사한다는데 아 미안하지만 백들이 풍차 좀 돌려줄 수 있겠소 보스는 섭섭하지 않게 해줄테니 네 대신에 모든 풍차를 돌려주게나 알았습니다 이렇게 풍차 시동기를 받았습니다 풍차 시동기 그리고 쭉 가다가 어 여기도 패러디 캐릭터 에반게리온의 레이 레이로 나오죠 여기서는 당신 누구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요런 말하고 패러디를 되게 좋아하는 회사에요 이 회사가 그리고 이 집 뒤에 여기에 카오스 브레이커라고 한 아이템이 또 숨어있습니다 숨겨진 아이템 하나 더 카오스 브레이커 그리고 이 마을에서도 퀘스트용 아이템 여기가 무기점인데 여기서 끌을 삽니다 끌 이 500원짜리 설명 없는 것들은 다 퀘템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이 있는데 이건 설명이 없잖아요 이건 퀘스트용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자 시간 확인 3분 지나기 전에 가야되니까 시간 한번 확인해주고 시간 남았다 싶으면은 도박 언제나 시간이 남았을 땐 도박 자 이 사람은 도박꾼인데 여기서 돈을 걸고 돈을 따고 어 돈을 벌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잃을 수도 있고요 어 요렇게 따고 음 10, 11 5 돈이 계속 줄어드네 1, 3 10 11, 2 6 어 2개의 숫자의 사이 숫자 나오면 됩니다 1에서 12까지의 카드 숫자 나오는데 이 2개의 사이 숫자 나오면 따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된 숫자는 배율이 더 높고 그 다음 같은 숫자 3개는 더 배율이 높고 그런 식인데 어 요렇게 운이 들어오면은 못 따는 거죠 안, 안해 안해 어쨌든 3분 남은 시간 동안에 이 마을이 계속해서 돌아납니다 쭉 다니다 보면 여기서 이벤트가 또 벌어지는 게 하우저 뭐야 넌 재수없게 흥 보통 그 흥 하는 사람은 츤데레의 상징인데 하우저와 또 츤데레죠 흥 하면서 나중에 이제 다이아몬드 만지도쯤 주고 츤데레 캐릭터예요 보자 26분 45초 때 내가 어 퀘스트 받았으니까 아직 1분이 남아있는데 1분 동안 뭐하지? 1분 동안 딱 할 게 없으니까 도박 하우저도 만났겠다 또 도박 한 판 할 수 있겠다 한 판 자 한 판이다 오니이다 어 요렇게 다 잃어버리는 거죠 안할래 그냥 자 이제 나머지 1분은 얌전히 아이의 집으로 가가지고 아이를 봐준 척 하겠습니다 쭉 올라가서 아이의 집으로 가보면은 지금 시간이 플레이 타임이 29분인데 아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벤트가 뜨겠죠? 그동안 우리는 뭐 템을 정리한다든가 뭐 낄 걸 낀다든가 뭐 그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까 얻은 이 카우스 브레이커 요걸 껴줄 되고 보자 이 친구한테는 뭘 줄까 나머지 두 명을 다 떨굴해드리니까 지금 키울 애가 없다 주인공만 딱 키우면 되겠다 얘는 템도 없고 샤론 스톤 걔한테는 이벤트를 잃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볼 필요가 있나 싶네 팔 하나 빼고 용보 주고 자 지금 플레이 타임이 곧 발동하겠네요 됐다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아 심심해 죽겠다 라고 아이가 말을 해요 심심해 하지마 이 형아 놀아줄게 그래? 그럼 나 무등 태워줘 무, 무등 음 나도 그러고 싶다만 널 무등 태우는 폰트가 없단다 씨 그럼 말투받기 해 헉 말투받기 그 그것도 혼란해 씨 그럼 할 줄 아는 게 뭐야 빨랑해봐 나 심심해 안하면 엄마한테 이를 거야 음 쩝 아 예 팔 껴지죠 그래서 보호 쓰릴 주인공한테는 거죠 좋다 자 봐라 음 그럼 이건 어때 아 형아 잘못했어 다시 심심하다 안 할게 나도 저희랑 같은 심정이야 팬케이크 좋아 그럼 엄마 올 때까지 안전히 있어야 돼 그래야 착한 사람이야 알았지? 응 알았어 난 착한 사람 될 거야 많이 기다리시죠 혹시 우리 애가 말썽을 안 부렸겠죠? 하하 네 말도 잘 듣고 애가 아주 착하다군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2000개 널 줍니다 어 퀘스트를 완료했고 다 덕분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아까든지 타지마 나니까 죽었지 아니 나니까 괜찮았지 딴 애였으면 아마 얼어 죽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퀘스트 보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 같이 받는 경험치가 중요한 거예요 경험치 여기 보면 고 이주이시의 패러디 캐릭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샤론스톰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여기 이 캐릭터인데 이 이벤트는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쁜 캐릭터가 하나 술을 마시고 있어요 말을 걸면은 난 당신 같은 떠돌이들은 상대 안해요 이것도 또 명성치가 높아야 되는데 발언 안 해주네 치상하게 여기는 됐고 이제 이쪽 라인 퀘스트는 뭐 할 거나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데로 이제 하우저의 퀘스트를 좀 완료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풍차 시동기 받는 걸로 풍차를 돌릴 수 있고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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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우저 퀘스트를 완료하면서 장비템을 맞추러 산으로 갑니다 산 요런 애들 보면 레벨이 요렇게 3에다가 얘는 또 3이고 어 다 3이네 다 약한 애들이네 쟤네들은 잡을만 했네 여기서 나온 애들은 보통 세거든요 근데 방금 나온 애들은 좀 약했네요 아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아이구야 호랑이가 나오네요 이 호랑이 못 잡아요 보시면은 레벨이 5에다 무려 HP가 100이기 때문에 이거는 운수가 좀 좋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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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죽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죽는 거죠 정신 차리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바로 사망 쭉 올라와서 요풍차 돌려주고 여기가 바로 케찹 마을인데요 아까 안간 마을이죠 보시면은 케찹 마을 입구 케찹 아니고요 케찹 마을인데요 일로 오면은 여기도 각종 퀘스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챙길거는 판매용 이 아이템 시프엑스 어 파워엑스네요 죄송합니다 자 파워엑스를 얻었는데 요거는 판매용이에요 팔아서 돈 버는 데 쓸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퀘스트용 아이템을 하나 사야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사야 되는 아이템은 바로 망치입니다 자 이러면 망치 끌 정 요렇게 세가지 아이템을 다 샀잖아요 그 아이템을 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퀘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던 길 갑니다 요렇게 반피 이하로 떨어지면은 애가 핵핵 되면서 아 나 이제 피 없다 요런 표시가 나오는데 저런걸 잘 봐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스토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자면은 처음에 어스토 이시아 스토리가 나왔을 때 노스판일 때 그때는 노가다가 많고 버그도 많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식이 될 때마다 뭐 어 처음에 이식된게 뭐였지 PSP랑 그 다음에 음 핸드폰? 핸드폰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식이 될 때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버그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밸런스가 잡히고 노가다가 사라지고 뭐 그런 식의 발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어스토 이시아 스토리 R이라고 PSP판 버전을 해보면은 막 필살기 같은 개념도 추가되어 있고 여러가지 편의성이랑 새로운 능력치 새로운 기술 막 이런것도 추가되어 있고 버그도 안나고 어 노가다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어스토를 다시 하시려면은 웬만하면 저는 PSP판을 에밀이라던가 뭐 그런걸 이용해서 어 PSP판을 하시는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기 마을 같은 경우는 할건 없지만 여기 이 풍차를 돌려주러 왔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산으로 갑니다 저는 산 산으로 갑시다 산 타러 가자 산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산을 타게 되면 이제 산타 할아버지 그죠 산을 타러 왔습니다 자 호랑이가 나왔는데 튀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애들이 원래 첫번째 대륙에서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기 전에 첫번째 대륙에서 레벨을 어느정도 올리고 노가달을 해서 올린 다음에 와야되는게 개발자의 의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애들 몬스터가 몬스터들의 레벨이 전부 다 높아요 그래서 못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도망갑니다 템을 다 맞출 때까지는 적어도 저의 방송은 언제나 그런게 매력이죠 헛소리 많이 하는거 방장이 좀 관계없는 이상한 소리 많이 나는거 게임에 관계없는 드립같은거 막 치고 어 몬스터 나왔는데 이거 또 후퇴를 합시다 이것들은 약해가지고 잡을 수 있을건데 그래도 잡아왔자 이거 경험치 막 100 200 그렇게밖에 안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 친구들 잡아왔자 아까 말했던대로 잡기가 쉬운만큼 물론 어려워도 경험치를 별로 안주거든요 이 게임은 원래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잡몹들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치만 그러면서 잡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왜 그럴까요 이것들 잡아봤자 경험치가 아주 극소량 줍니다 방송경력 하우저 할때 2명을 길막대나요 예 됩니다 롱스워드 이렇게 잡았는데 124 78 38 79 이렇게 주잖아요 경험치를 굉장히 구리게 주는데 보시면은 레벨 올리는데 필요한 경험치가 6500이에요 나중가면 막 10만 7만 8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치로 레벨 올릴 수 없잖아요 아무리 강한 몬스터라고 하더라도 일반 필드 몬스터들은 한 1000 2000 이런게 한계거든요 이벤트로 많이 나오네 막 그런 애들 말고는 아 맞다 열쇠 안 사왔다 열쇠 사러 잠깐만 내려갔다 올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게임은 저렇게 사냥해서 올리기도 하겠지만 산에서 올리는 경험치보다 퀘스트를 통해서 올리는 경험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냥 이렇게 노가달 안하고 스겜을 해도 퀘스트만 잘 챙겨서 잘만 하면은 알아서 잘 클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렇게 어 사냥을 하는건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이템을 구입해서 만능 열쇠를 한 3개정도 아 4개 그래 4개랑 거울 1개 돈 다 썼는데 이럴땐 아까 얻었었던 쓰레기템 파워엑스를 어디갔어 어? 뭐야 아 도구점이구나 깜짝이야 빤빤빠바밤 도망해도 성공 실패가 있었다면 암이었을라나 그죠 예 그랬으면은 정말 저는 암 걸렸을 것 같습니다 자 커터스테프 이거 쓸 사람 없으니까 팔아요 쓸데없는 아이템들은 전부 다 당연하게도 팔아 치우는게 당연히 이득이겠죠 그리고 쇼트볼 롱보가 있으니까 쇼트볼 굳이 냅둘 냅둘 필요 없겠죠 팔아주고 그리고 스팅 이것도 필요없어요 팝니다 다 갖다 팔아 치우고 네 뷰님 어서 되게 반갑습니다 하하하 아 고맙습니다 칭찬 감사해요 근데 지금 있는 아이템들을 좀 종합을 해가지고 어 쓸만한거 얘는 옷도 안입고 있어요 이렇게 야외 노출 플레이 하면 안되는데 빨리 그 동굴 와가지고 옷같은게 나오면은 하나 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굴용 아이템들을 다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동굴로 갑니다 이렇게 동굴에 갈 때는 항상 디텍트의 거울과 그 다음에 만능 열쇠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현지 조달을 할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또 이제 풀탐이 길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돌아가는 길을 택했구요 평소에는 항상 파티에 도둑이 있으면은 그 도둑이 어 디텍트의 거울과 그 다음에 만능 열쇠의 효과를 대신할 수 있는 특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게 필요가 없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도둑 없는 파티로 와가지고 제가 좀 어 당황했습니다 까먹어 까먹기도 했었고 자 해제 성공하고 막상 중요한 그 수치는 몇 개 없거든요 그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스킬 SKL을 올려주는데 보시면 43인데 떨어지죠 이렇게 스킬 올려주는데 저게 명중 회피에 관련된 그런 스테이터스이기 때문에 저런 걸 좀 신경 써주는게 좋아요 그리고 또 실패했네 로드 어허 자 내가 직접 쓴다 아하 어 우리 디텍트 거울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낭비하면 안되구요 그리고 여기서 얻어야 되는 꼭 꼭 얻어야 되는 막 그런 좋은 아이템이 뭐냐 브레이브 윈드라고 하는 아이템을 얻어야 돼요 왜냐 기사용 무기 중에서 제일 좋아요 브레이브 윈드를 얻겠습니다 파이어스 워드 요 딴 거 말고 브레이브 윈드 무조건 카오스 브레이커 이것도 좋아요 파머 블레이드 필요 없고 파이어스 워드 다 뭐 그냥 쓸만한 그럭저럭 쓸만한 아이템인데 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기사용 무기 중에서 최후반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브 윈드 바꿔줍니다 굉장히 좋은 무기에요 자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신 분들은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어 포같은 싸가라고 하는 국산 고전 RPG 게임 되겠습니다 RPG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안에 있는 업버튼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업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역시나 몬스터들의 세기가 레벨이 3 5 4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일행들은 레벨이 1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장득이 제대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돼요 원래 여기는 레벨 1대 5라고 있는 던전이 아니고 어 좀 숙련자들은 이렇게 그냥 1대 와버리는데 원래는 좀 후반에 5라고 만든 던전이에요 후반이라기보단 중반 카우스 주인공이기던 거 기사 다른 녀석이 쓰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럴 필요도 없고 싸울 것도 아니라서 딱 저는 그 필요한 이벤트 전투를 할 때 그럴 때만 아이템을 점검하는 편이에요 되게 안 된다 아 됐다 아유 징하게 안 된다 자 요 상자 딱 봐도 좋아보이는 상자잖아요 빨간 상자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게 좋아요 달페인 슈즈 요 좀 비싼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얻겠습니다 굳이 뭐 안 얻어도 되는데 이건 리더만 있으면은 속도는 빨라지니까 안 얻어도 되는데 어차피 나중엔 다 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얻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저걸 얻으면은 이동력이 한 칸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 방금 스케일 암버가 나왔으니까 아이고 안되네요 이거를 클릭한대 지금 애가 요렇게 둘이서 예 발가벗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옷을 좀 입혀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뚫어주면 안에 아이템이 있겠지만 어이구야 있겠지만 저는 굳이 뭐 저기서 나오고 아이템을 건질 필요 없고 갈 길도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네 맞아요 CD에 그 암호가 있어가지고 그 암호를 그대로 써야만 됐었죠 자 안녕히 주무세요 잘자요 쭉 가다가 요기 지하 1층 일로 내려와서 지금 저는 아이템을 최대한 많이 건져서 제대로 챙겨서 나가는 루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가다가 몬스터 등장 도망갑시다 몬스터들이랑 싸우는건 자살행이에요 도망갑시다 아니요 달피니슈즈 고정 아니에요 거기서도 여러 아이템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쓸만한게 또 달피니슈즈랑 그 다음 스킬링 그런 것들인데 달피니슈즈가 한방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얻어주는게 좋겠죠 아니요 엔딩까지는 보통 이틀정도 걸리는데요 어 스피드런을 하면은 엔딩까지도 갈 수 있어요 하루만에 근데 정상방송이기 때문에 엔딩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가져야 되는게 일단 해제를 한 다음에 위에 올라오면 스위치가 있거든요 요 스위치를 돌려줘야 길이 열려요 그리고 여기 상자에서는 어 체인메일 미스릴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계속 반복을 하다보면 나와요 그 아이템을 저런 파이터메이지 같은 뭔가 파이터면 파이터도 메이지면 메이지지 잡종 어 직업 있잖아요 그런 직업이 끼는 아이템 중에서 음 체인메일 미스릴이 제일 좋기 때문에 여기서 노가달 해가지고 그걸 얻어주면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충 하다 갈게요 안 나온다 싶으면 가겠습니다 대거 방어용 글러브 방어용 한 5번 더 해보다 안 나오면 갈게요 한 번 두 번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건 따로 세이버 해놔야겠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안 나왔잖아요 제 운이 이거밖에 안된다 생각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자 방금 얻은 이 라지 쉴드 이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 주인공한테 지금 한성용 무기를 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끼워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 얻고 그냥 갈게요 그리고 쭉 가다보면 밑에 상자 체이메일 F가 나왔네요 미스릴은 아니지만 그래도 F도 이렇게 파이터메이지가 쓸 때 쓸만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얻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법사한테 최대한 템을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인텔리 브레슬릿을 얻는단 말이요 근데 법사를 나중에 미샤라랑 프리스크의 자리를 위해서 버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근데 미샤라랑 프리스크가 들어온 상태에서 어떻게 잘해가지고 프리스크를 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한번 여기서 인텔리 브레슬릿을 얻겠습니다 얻어보자 그냥 그냥 어떻게 프리스크가 나갈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보자 어택링 이 상자에서 바로 인텔리 브레슬릿 플러스 3이라고 한 아이템이 나옵니다 역시 랜덤이기 때문에 안 나올 땐 드럽게 안 나오는데 어 바로 나왔으니까 껴주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상자는 포션이에요 여기서 뭐 자기가 부족한 아이템 뭐 디텍트 어 그 다음에 열쇠 요런게 모자르다 싶으면은 모자른 아이템을 얻어주면 되겠고요 요 상자도 위에 거랑 같은 상자인데요 인텔리 브레슬릿은 방금 얻었으니까 어택링 플러스 3짜리를 얻는게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세네번 해보다가 안나오면 그냥 갈게요 한번 두번 잘나오네 세번 네번 어 이러면 마지막 한번 자 덱서리티 써클렛 이거 이거는 좀 그렇다 그래도 낄건 줘야지 이건 끼지도 못하고 어 나왔다 자 어택링 플러스 3 요게 또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어택링 물론 딱 보다시피 그냥 이름대로 공격력이 플러스 3이 올라가는 뭐 그런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말라운기는 아까 하라던거 어 지금 해야겠다 이거 주고 에 파메가 어렸을 때 그 브로마이드가 굉장히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때 이펙트가 되게 강한 캐릭터죠 파메의 브로마이드는 남자들의 로망이죠 자 국산 IPG 게임 포 같은 싸가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 게임을 만든 회사에서 만든 다른 게임으로는 다크사이드 스토리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그리고 공포게임은 화이트데이 그리고 강철의 제국 그리고 또 유명한 게임은 아투러스 뭐 그런 게임들을 만든 회사고요 우리나라 게임 회사에요 우리나라 게임 회사 중에 양대 산맥이라 불리던 어 창세기전을 만든 소프트맥스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라 불리던 손놀이의 게임 되겠습니다 손놀이 게임 회사